그래서 오늘은 집에서 색다르게 해 드실 수 있는 메뉴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5분. 기가 막히죠? 오늘은 가지 갖고 덮밥 맛있게 할 수 있는 거 알려드릴게요. 일단 가지를 준비하셔서 썰어주세요. 두 분이 드실 거면 3개, 혼자 많이 드실 거면 2개. 뭔 소리야. 이 가지가 말이에요. 제철에는 정말 싸거든요. 그런데 음식을 해놓으면 정말 맛있어요. 굉장히 효율적인 거죠. 이것도 초고율. 파도 그냥 대충 송송송송. 청양고추도 송송. 붉은고추 없으시면 안 쓰셔도 되지만 있으면 색깔. 통마늘을 가져가서 쓰시는 게 훨씬 낫죠. 이러면 재료 손질 끝났고 지금 재료 손질하는 시간보다 아마 조리하는 시간이 훨씬 빠를 거예요. 지금부터 디오스 인덕션으로 요리를 할 건데 잘 보셔야 될 게 중요한 거는 불이 얼마나 세냐예요. 불이 세야 효율적으로 효율적인 가지를 맛있게 볶을 수 있어요. 불만 세면 초보자도 맛있게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재드릴게요. 5분 안에. 5분. 말이 안 되지 5분 안에 어떻게 음식을 해. 가능합니다. 시작. 자 그럼 마치 미션 하는 것 같은데. 시작. 식용유는 살짝 한 두 바퀴. 어떤 많이 넣는다 할 정도 넣으시면 돼요. 저는 넣고. 내가 하나 둘 셋 어떤 걸 쓸 거냐 골라서 넓은 거. 선택해 주시고. 근데 보통 일반적인 인덕션은 터보 스위치가 있는데 웬만하면 터보는 안 쓰셔도 돼요. 충분해요. 터보 안 써도 고화력이라는 건 그만큼 효율이 좋다는 거지. 이것도 최고 고효율. 일반적으로 인덕션에 엔진 역할하는 인버터가 보통은 두 개씩 들어있는데 이건 네 개나 들어있습니다. 쿼드 인버터니까. 그래서 화력도 고화력인데다가 굉장히 효율적으로 쓸 수 있어요. 자 금방울 엇두고 금방 올라오죠. 여기처럼 화력이 고화력이고 고효율적인 건 그냥 한꺼번에 다 넣으시면 돼요. 벌써 소리 나죠? 야 일반 중국집 화덕 같죠? 고기는 주고. 정신없죠? 불이 세니까. 연습하셨다면 이것도 한번 해주고. 일반적으로 화력이 약한 거는 간장을 넣어도 물이 생겨요. 근데 이 고화력인 경우는 간장을 프라이팬 좌우로 쓱 한번 눌러주면 누른 맛이 확 나죠. 기가 막히죠? 그다음에 굴소스 약간. 설탕 약간. 다 끝난 거예요. 시간 안 보잖아요. 그렇죠? 자 이 다음에 가지. 특히 가지는 센 불에 바로 볶아야지 흐물흐물해지질 않아요. 자 마무리로 참기름 살짝 묻으시면 좋겠죠? 잠깐 시간이나 한번 볼까요? 난 다 끝났는데. 아직 2분이나 남았네. 이야 이게 5분 안에 되는구나. 신기하죠? 아직 시간 너무 남았죠? 근데 벌써 끝. 끝. 완성. 딱. 1분 19초 남고. 담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겠네. 이쁘게 담아야 돼. 1분 20초 남았으니까 딱. 서비스로 달걀 후라이까지. 스타트. 달걀 후라이 맛있게 하려면 뜨거운 기름이 열이 올릴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바로 넣으면 보세요. 어떻게 되나? 바로 지글지글 거리죠? 7, 6, 5, 4, 3. 그렇죠? 5분 안에 달걀 후라이까지 올라간 가지 덮밥 완성. 끝내주죠? 일단 근사하죠? 이게 5분 만에 했다고 말이나 되나? 오 맛있고. 빠르고. 맛있고. 이쁘고. 가지가지하죠? 한번ур지 또 봐라. 안녕. 수없어. 수고하십시오. 수고하십시오.